나란 말쌈이 튕기게 나라 문자하러 서로 사마디 아니할세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이 한몸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내 한몸 바치겠소 형 뭐 혼자 왜 뭐 찍고 있어요? 계속 외치고 가는데 내 지금 죽어 나 말쌈이 튕기게 나라 문자하러 서로 사마디 아니할세 난 약간 난 걸리면 지금 훈민정음 나오게 하지 마라 내 입에서 영광한 말쌈이 튕기게 나라 그 다음을 하면 안 돼 안 돼? 하다가 틀리면 안 돼 이 형 여기서 이렇게 웃긴데 왜 이렇게 지파람 표상에서 안 웃기지? 거기서 멀쩡한 척 하고 싶거든 머신문창 하고 싶어서 그래 하지마 머신문창 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모자란 것 같으니까 좋아요 이것들 다 어디서 다 나오거라! 이것들아! 형 진짜 웃기다 아 형 웃기다니까 훈민정음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다 죽었어 알았어 이것들 오케이 나란 말쌈이 튕기게 나라 문자하러